잡스 9급 시작하겠습니다. 잡스 행정학 오늘은 4편 인사론입니다. 인사론 중에 직위분류제, 직위분류제 라고 하겠습니다. 직위분류제는 크게 5개, 유열군급등, 직류직렬직군, 직급등급 있는데요. 이제 딱 봐도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완벽하게 이해를 해도 바로바로 찍어내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말이 비슷해요. 영어는 약간 시리즈, 서버 시리즈, 포지션, 그레이드, 클래스 등등에서 영어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 말이 비슷해 보입니다. 일단 이게 유사한 것을 먼저 구분하면 유사한 게 두 개가 유사한 게 뭐죠? 직급이죠. 직무, 일의 종류와 책임도, 혼란도가 똑같이 유사하다. 결국 이제 직급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겠죠. 다 유사를 하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등급과 비교를 하겠고. 그리고 이제 유사하지만 상이한 거. 직렬이랑 비교하는 문제들이 줄을 잃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암기해버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바로 암기해버리죠. 직렬종, 등급책, 직급종책. 일단 암기를 시작을 하면 나중에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직렬종은 뭐다? 직렬은 종. 유사한 게 뭐다? 종류다. 직렬종, 등급. 등급은 책. 책임도만 유사하다. 직렬종, 등급책. 그리고 직급은 종류와 책임도가 다 같이 유사하다. 직급종책. 유혈금 급등은 이제 아쉽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문제에서 인사 보수 관련해서 직급은 인사다. 그리고 등급은 보수다. 그런데 직렬종, 등급책, 직급종책을 이해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만 직렬종, 등급책, 직급종책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암기가 확실히 되겠죠. 이해를 해보도록 하면 여기 이제 삼각형 이제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니까 하이어라키가 있다고 봤을 때 9급, 8급, 7급 쭉 있죠.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냐면 이제 직위라는 겁니다. 공무원 1인. 1인이 맞는 직무와 책임. 이런 포지션, 직위치죠. 포지션, 위치. 그러니까 여기 빨간 한 사람. 7급이네요. 7급 그죠. 직위. 직위. 여기서 이제 기본 단위죠. 직위가 이렇게 뭉치잖아요. 이렇게 뭉치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예를 들어 이걸 이제 곤란도, 책임도가 이게 빨간색이 쭉 다 있다.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하다. 그거를 등급이라고 부르고 어떤 종류가 이렇게 좀 모여 있을 때 이거를 직급이라고 부릅니다. 직급은 종류와 곤란 책임도가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직급은 위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종류가 여기 있는 종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종류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등급은 이 라인 전세에 있을 때 등급이라고 한다. 즉 다시 말을 풀어보면 직급은 클래스, 클래스, 등급은 그레이드 클래스는 뭐죠? 이 클래스를 얘기하니까 이 클래스 그레이드는 이 등급 그레이드 그러니까 직급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가 유사하다. 그리고 직급은 이제 좀 복잡하게 시험 나올 때는 인사에 반영이 되고 등급은 동일 보수를 받는다. 왜? 곤란도 책임되고 똑같으니까 당연히 동일 보수가 되겠죠. 물론 뭐 인센티브 같은 게 있지만 동일 보수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인사는 뭐죠? 다양하게 인사가 있겠죠. 그래서 직급은 인사 급인사 등보수 자 직급 등급을 이해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좀 종류별로 한번 다른 내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뭐 일반 행정, 법제, 제기업, 속기, 경위, 사수의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들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지느냐 예를 들어 여기서 이 종류로 쭉 왔다. 그러니까 1급부터 9급까지 이 라인에 딱 다 들어왔다. 이걸 뭐라 그러죠? 직렬이라고 그러죠. 행정직렬. 여기서 행정직렬이 있네요. 직렬은 종류가 유사하다. 곤란도 책임도는 상이하다. 이게 직렬이죠. 행정직렬.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하는 거죠. 세분화. 일반 행정이 있고 법제 행정이 있고 제기 행정입니다. 일반 행정. 그러니까 직렬은 종류가 있어요. 시리즈라고 그러고 직류는 서브 하위 시리즈죠. 예를 들어 뭐 메이저 리그가 있으면 메이저 리그가 있으면 직렬 서브 시리즈는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그리고 트리플 A 리그 이런 거 다 마이너리그 다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분화된 게 직류다. 근데 사실 직렬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군은 상이 개념. 행정직군이 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자 한번 말을 좀 더 풀어보면 직위는 한 사람. 직급은 종류 그리고 책. 직급, 종, 책이죠. 등급은 책임도 유사하다. 5급, 7급, 9급. 직급은 행정국어, 세무국어. 이렇게 직급이죠. 그리고 이제 종류별로도 직렬은 종류가 유사하다. 그리고 직류는 뭐 이런 게 있고 생전직군이 있다. 결국 이제 암기가 제일 빠릅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이게 이해를 해도 헷갈리거든요. 이게 뭐더라. 왜 이게 다 단어가 한자니까 이제 영어는 뭐 클래스, 그레이드 뭐 이해가 되잖아. 시리즈, 서버 시리즈. 하지만 이건 뭐 한자이니까 와닿지 않아. 그래서 외워버려 보세요. 직렬은 종류. 직렬종, 등급, 책. 등급은 책임. 직급은 종류와 책임 유사. 직렬종, 등급, 책. 직급종, 책. 이렇게 외워보시는 게 빠른 정답을 찾는 것입니다.